주사의 원인은 명확한 것은 없죠. 하지만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이유가 아닐까 하는 가설들이 존재하고요. 서양의학적으로 그런 가설을 바탕으로 대증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주사는 얼굴 중앙부에 발생하는 충혈성 질환이라고 정의됩니다. 보통 예전에 딸기코라고 많이 불렸듯이 우선은 코 주변에 얼굴 피부가 붉어지는 질환이고요. 경과가 만성화될수록 코 주변, 뺨, 얼굴 그런 부위로 전반적인 붉어짐과 뾰루지처럼 나타나는 구진이나 환웅이 되는 농포 그 다음에 모세혈관 확장으로 피부에 얼기설기 혈관이 노출되기도 하고 피부의 증식으로 특히 코 주변이 피부가 글껍질처럼 울퉁불퉁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나죠. 주사의 원인은 명확한 것은 없죠. 하지만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이유가 아닐까 하는 가설들이 존재하고요. 서양의학적으로 그런 가설을 바탕으로 대증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사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주사, 주사 피부염의 원인이 아닐까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모낭충입니다. 모낭충은 정상 피부에도 존재하는 기생충이지만 피지 분비가 많은 곳에서 번식을 더 잘하죠. 정상 피부보다 피지 분비가 많아 모낭충의 개수가 증가하면요. 모낭주변에 염증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모낭염 혹은 여드름 그리고 아니면 구진주사, 그 다음에 농포성 주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사의 원인을 모낭충으로 보고 사용하는 치료법이 주사의 대표적인 치료약인 로섹스겔과 같은 메트로니나졸 성분입니다. 항균작용, 항원충작용을 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항염증작용과 항원충작용을 같이 한다고 알려진 수란트라라는 연고가 많이 처방되기도 합니다. 또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모낭충의 증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지 분비를 줄이기 위해 이섭트레티노인 제재를 처방하기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주사의 원인으로 혈관 기능의 이상으로 인한 염증이 주사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혈관에 염증이 생겨 주사가 생기긴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염증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염증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니 이때는 경구용 항생제를 처방을 하죠. 또는 말초혈관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장이 되고 얼굴이 붉어지니까 확장된 혈관을 파괴하기 위해 레이저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헬리코박터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것과 주사의 연관성이 대두되기도 하는데요. 헬리코박터가 브레드키닌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을 촉진시키고 이 물질이 혈관의 확장 그리고 염증을 초래한다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항생제가 주로 처방되고 재산제 등이 추가가 되죠. 그리고 이런 모든 처방질이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어쨌든 염증을 진정시키기 위해 스테로이드 연고나 경구용 스테로이드가 처방이 되는데 스테로이드 사용 중단 후에는 반등현상, 리바운드 현상으로 오히려 주사가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치료법입니다. 주사의 원인과 치료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피부와 혈관의 염증으로 주사, 피부염이 발생을 하고요. 어쨌든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 항생제,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원인은 모르지만 혈관 운동 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말초혈관이 확장이 되면 레이저 시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낭충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메트로닌아졸 성분의 항원충제와 피지 분비가 많으면 모낭충의 번식이 쉬우니까 피지 억제를 위한 이소트레티노인 제재를 처방한다. 이것이 이제 주사피부염의 전반적인 치료법입니다. 보통 주사가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위 언급된 여러가지 치료법이 복합적으로 처치됩니다. 가벼운 초기의 주사, 주사피부염은요. 이러한 치료법으로도 어느정도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약물 중단 후에는 재발하지도 않으면 괜찮죠. 하지만 이런 약물들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혹은 재발을 반복하는 주사의 경우라면요. 피부의 면역기능 이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 모낭충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피부의 면역기능이나 방어기능이 약해져서 모낭충의 번식이 쉬운 환경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대증치료로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요. 피부의 면역기능이 회복되고 피부장벽 자체가 튼튼해질 수 있는 치료법을 고려하여 보호해 보아야 합니다.